구독, 좋아요, 권유 아버지 부탁드리면서 남민정 예쁜여자 권우 시작해보겠습니다. 97년도 9월 8일에 대전에서 태어나게 됐고 거주지도 대전이라고 합니다. 대한민국 국제이고 키는 168cm에 조그마하지만 혈액형은 B형이고요. 네이버하고 나무 이렇게 키가 틀려가지고 키가 조금 더 큰 네이버를 갖다 붙인 거예요. 믹스 참고로 얘기하면 저리다.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하십니다. 유튜브 구독 신축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. 권우에 까치했네. 아이 참 이거 뭐야 뷰케던 이거 뭐야 이거 아이 어디 손을 갖다냐고 지금 뭐야 이거 범죄야 너 잡혀가 저 시베. 우린 용병이라고 봐주지 않아. 맨정아 맛있는 건 혼자 먹는 게 아니야 까치먹는 거지. 남민정 남자 너무나도 아름답소 서른 호우. 역시 인기 있는 건 피곤하단 말이야. 어우 나의 미모 이쁜건 힘들어. 아니 이건 음료 마실 때 같은데 나의 아이스커피 부탁할게요. 어 어기 정말 지그철. 으으 으 으르르르르르. 뭐뭐야 난 민정. 너 급식이여어? 급식이여어? 응 이건 생일때 같은데. 다음 생신땐 나의 초대해. 아이 잠깐 잠깐 옆에 쟤 누구야. 이거 얼굴 일부러 가려졌어. 불쾌해서 같이 있는 거 도저히 볼 수가 없어. 민정아 너 큰 뚱땡은 민정아 아까 빼먹고 얘기 못했는데 약을래? 그만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릴게요